2박 3일 오신가요? 동원 좀 올려봐. 사람이 불러 가지고 왔다. 점프해서 본다. 아이고 아이고. 딱 쳐다보고 있다. 어디서 오셨어요? 진주소 가십니다. 아 진주소 왔어요. 동원이 보러 왔어요? 동원이 보러 왔는데 구봉이하고 구리만 보네요. 아 그래 그래. 이 동네에서 가시는가 봐요. 미용하신 분 아니세요? 맞아요. 너무 연절하게 하대요. 네. 어디서 하세요? 가게는? 부산에 있어요. 아이고 귀여워. 질투가 질투가. 질투가 많네. 네. 구봉이 때문에 구리는 눈치고 가버려요. 아 그렇구나. 구봉아? 아 구리야? 이봐. 막았었다. 그렇네. 아이고 웃자꼬. 구리야 웃자꼬. 웃자꼬 웃자꼬 웃자꼬. 아이고 또 이쪽으로 못 오게 막았어. 구봉아 거기서 막고 여기서 막고. 구리도 어떻게 하시네. 아이고 아이고. 동원이 없으니까. 동원이 없으니까 구리라도 보니까 좀..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동원이 팬클럽입니까 엛Warisi이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